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니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요하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삼백 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만 보고 나의 하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는 이로 사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요하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들을 쫓은 일백 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 즉 번병이 체반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대 요하 기도원이 가리여 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애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지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요하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물길이 칼날로 지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이 벳시다에 이르러우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몰라이 경기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문하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대한 사람을 쫓았더라 기도원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대한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파라와 유단에 이리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파라와 유단에 이리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미대한 두 방백 오랩과 셉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대한 사람을 추격하고 오랩과 셉의 머리를 가지고 유단 저편에서 기도원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구역 찬양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정말 찬양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이 있는 곳에도 은혜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 곳에는 또한 은혜가 항상 주어집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기도원이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미디안족 속 아멜렉족 속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을 쳐부수는 장면이 나타나요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그의 무수히 많은 적군들을 다 쳐부술 수가 있었을까 사실 기도원이 사용했던 도구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뭘 사용했죠? 항아리하고 나팔이었어요 왼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항아리 속에는 뭘 담아놨습니까? 횃불을 감추어두고 아니 전쟁에 나가면서 창칼은 안 가져가고 웬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나갔을까 그리고 300대 수십만의 전쟁이 어디 싸워볼 만한 전쟁이 되겠는가 그런데도 완전한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거기에 기도원의 전략과 전술이 있었습니다 모략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혜가 있었단 말이지 기도원은 300명을 세대로 나눕니다 100명씩 나눠요 자기가 거느린 군사를 데리고 2경 1인 시간 유대식, 히브리식 시간 계산 방법에 밤 시간은 1경, 2경, 3경, 4경 4경으로 나눴어요 1경이 3시간씩입니다 해가 지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밤 자정 12시까지가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그리고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4경 제 2경이라고 했으니까 2경이 이른 시간이니까 밤 10시쯤 야물 틈타서 기습 작전을 벌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과 그들을 조친 1백 명이 2경 초에 진가에 이른 즉 번병의 체번할 때라 나파를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기도원과 그들을 조친 1백 명 또 다른 100명씩 2대가 이 수많은 적군들을 포위한 거죠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2경 초 2경 초니까 9시부터 밤 자정까지가 2경이니 2경 초쯤 됐으니까 아마 밤 10시경 그리고 가장 경계가 애매한 시간 보초교대 시간을 틈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파를 불면서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 항아리 속에 감췄던 횃불이 환하게 비추게 된 거죠 20절 말씀에 세대가 나파를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파를 들어 불며 외쳐 가로대 요하와 기도원이 카리어 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애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지며 도망하였죠 자기들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자기들을 침공에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방에 갑자기 어둠이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비추고 나파를 300명이 불어대니 엄청난 많은 군대가 우리들을 포위했구나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좌충우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창으로 부수고 그런데 그 미대한 족속과 아말레 족속의 연합군 자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군대인데다가 지금 횃불과 나팔이 비추고 불려고 하는 와중에 그들이 카리에 서로를 겨냥하도록 누군가가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다음 구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300명이 나파를 불 때 요아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이 벳시다에 이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울라이 경기에 이르렀으며 이 말씀 속에 누가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신 겁니까? 요아께서 전쟁은 요아께 속한 것이니 요아께서 그 적군으로 서로를 치게 하여서 그 무수한 군병들이 다 죽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미대 안에 두 방백 바로 오랩과 스앱까지 사로잡아 그들을 죽이고 그 머리를 기도 내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했질 않았어요 그것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기도원에게 주어진 확신과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기도원이 정말 지혜와 모략으로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인용한 말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잠원 2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원 24장 5절 6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원 24장 5절 6절 말씀 구약성경 935면 잠원 24장 5절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합니다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 애기도 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혜가 있어서 사업을 하든지 또는 자녀들을 양육하든지 또는 봉사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나 지혜로 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갖게 되는가 성경에서 누구에게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잠원 11장 2절에 누구에게 지혜가 있는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원 11장 2절 말씀에 누구에게 지혜가 있다고 했는지 여러분이 직접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원 11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20년이죠 잠원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고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구에게 지혜가 있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우려하며 사는 자가 겸손한 자여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자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자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가 바로 교만한 자인데 교만한 자에게는 욕이 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려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예배해 주신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무슨 싸움이 되는지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죠 전략은 strategy 큰 그림 전술은 tactics 조그마한 영역에서 그 전쟁을 크고 작은 모든 방면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모략이 필요한데 모략은 어떻게 얻는 거죠? 모략은 모사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모사가 무엇인가 꾀꾼인가 경륜가를 말합니다 카운슬러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앞서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섬기고 따랐던 경건한 인도자들에게 묻고 그들에게서 지혜를 구하고 모략을 구하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사업도 경쟁이고 또 봉사일에도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어디에서 얻는가 하나님께서 주위에 포진시켜 주신 경건한 인도자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소통하고 상담을 청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지혜와 모략을 내게 해주시는가 기다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의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한번 기도니 승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확신과 용기 지혜와 모략 때문인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마음의 입는 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지혜와 모략을 가지고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확신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모략을 주셔서 저희들이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모략을 주셔서 그대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인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